안녕하십니까. 어서 와요. 마침 잘 왔네. 인사하지. 내 손주. 경영전략팀 팀장님 인서 의료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어. 이동주라고 합니다. 오은석입니다. 그래. 둘이 텀텀이 잘 좀 사겨봐. 나중에 같이 할 일이 많을 테니까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. 할 이야기도 많을 테지만 차차 하기로 하고. 그냥 자리부터 안내해줘. 네. 아시죠. 그럼. 응. 어떠냐. 믿음식스러운데요. 내가 저 친구한테 흑장미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보기 좋게 거절을 하더라고.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란 말이야. 네. 이게 살살 달려서 맡겨봐야겠어. 응. 회계 공부도 했다고 하니까. 두루두루. 도움이 될 거야. 이방희입니다. 여기를 저 혼자 쓰나요? 네. 마음에 안 들어요? 아. 아닙니다. 그럼. 마음이 안 들다뇨. 완전 환상인데. 이야. 네. 저 왔어요. 아. 어서 와요. 차 뭐 줄까요 언니? 어. 커피요. 나도 커피. 아. 쿠키. 민지씨가 여기서 일해요? 비서요. 자청한 거예요. 비서라니. 조금 안 어울려요. 말이 비서지 뭐. 너무 스파이 같아요. 괜찮겠어요? 내가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어야죠. 혼자서 날 지켜보는 걸 굉장히 스릴리 쌌는데 그거 보는 내가 더 재밌어요. 귀엽네요. 아마 선배 온 것도 바로 보고 될걸요? 전무님한테요? 네. 네.